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수청이 결집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좀 섭섭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심경이 들더라도 일단은 개헌서는 무너져서 안 되니까 참 그 사람들 참 딱합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 뭐 나오는 내용이 서울은 열 곳은 골든클로스고 야당은 부산 여덟 곳은 접전을 해볼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표를 넣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은 여덟 곳에 접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애드블룬을 띄우는 거죠. 송파 용산 동작 등에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부산 강서와 사상 등 8곳 울산과 경남 등 기존 여당 강세 지역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표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더 많은 표를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선거는 293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346만 표 최소 집어넣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판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체를 인정 안 하니까 경합지가 60곳 정도로 늘어난 것을 보고 있다. 국힘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합지라는 것은 뭐냐 이야기죠. 더불당 쪽에서 기획한 대로 선거 조작이 시행되게 되면 60곳이 전부 다 여러분들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많은 분들이 당일 투표에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회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은 서울 지역 15곳을 경합지로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다 본인들은 정치적인 감으로 이야기하겠죠. 여론조사라는 걸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도 표를 집어넣는 것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엉털이라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서울 지역 15곳을 경합지인데 이번 주 들어서 한강벨트 주변 10곳이 5, 6포인트 박빙 승부였던 것이 1, 2포인트 격자로 좁여지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그럴 거다 이야기죠. 그런데 밑에 너희가 뭘 못 보냐. 표를 집어넣는 걸 못 보잖아요. 표를 집어넣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평생 뭡니까.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표를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를. 표를 집어넣는 걸 볼 수가 있어야 정확한 판세가 나올 건데 표를 집어넣는 걸 못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것은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표를 집어넣는 것을 이걸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판세 분석이 가능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293만 표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최소 346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선거다 이야기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힘이 고전을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면 희한한 걸 느끼실 겁니다. 만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조작하게 되면 더블당하고 국힘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7대 33으로 나오는 겁니다. 익숙한 숫자죠. 2020년도 4.15 총선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상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7대 33으로.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어떻게 67대 33이 나옵니까. 50대 주변 50대 주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지하게 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본 투표하셔야 됩니다. 당일 투표하셔가지고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개헌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가능하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